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7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곡은 이디나 맨젤 레딧고였습니다 열시랄린의 헤드라인 요즘 핫한 배우죠 저도 요즘 최애 배우가 됐는데요 스카이캐슬의 예서 김혜윤 배부의 배우의 고급정보 혈액형 B형 특히 수형 말이 좀 많은 타입 비슷한 점이 많네요 배텐에 나와서 좀 털어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 꼭 모셨으면 좋겠고요 스카이캐슬 열풍은 끝났고 또 이어서 볼만한 드라마를 찾고 있습니다 20회가 아무래도 좀 다른 드라마를 좀 봐야겠다 이런 직성이 덜 풀린 결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저는 나저씨를 다시 봤고요 다시 본 게 아니라 전 처음 봤죠 보고 끝나서 또 조금 아쉬워서 시그널 레전드라고 추천받은 것들을 최근에 몰아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천국소녀님이 스브스 드라마 한 번에다 좀 홍보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저울이라는 걸 또 추천받아가지고 그건 스브스 드라마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황금의 제국도 재밌게 봤어요 스브스 드라마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크릿 가든 자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저도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나라 드라마 재밌는 것들이 놓친 게 있으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야인시대 추천하신 분들인데 시간이 너무 지난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가까운 과거의 거를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채팅창에 예서 얘기만 하지 말고 준시가 섭외를 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대신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섭외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설날 운전하느라 잔소리 듣느라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상 같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티비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그냥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본 코너 전에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코너가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치킨, 지프코리아, 난민구닷컴, 노랑통닭, 호시기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디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구 조연혜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육십개 치킨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육십개 치킨 성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육십개 치킨 육십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낫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낫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낫닝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낫닝구 닷컴 어머 너도 낫닝구 입었구나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바늘이 새르릉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혜진님 날씨 너무 추워요 어우 진짜 추워졌더라고요 저도 설 끝나고 오늘 머리 깎고 와서 목동이 마천루들이 많아서 칼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나갈 때 이 투블럭 컷을 한 귀 위쪽 뒤통수 아래쪽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지금 여러분 명절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약간 체하지 않더라도 좀 몸에 피가 빨리빨리 안 도울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감기 더 걸릴 수 있고 몸살 걸릴 수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8564님 대대커플 김대리에요 저희 상품권 받아서 롱패딩 사려고 했는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안 사기로 했어요 딴 거 산다는 얘기네요 그때 롱패딩 산다고 약간 동정표 엄청 얻으셨는데 네 오늘 밤부터 추워지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반갑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채팅창에 베디는 투블럭이 아니라 투턱이라고 명절 끝난 다음에는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요 다시 운동 시작해야죠 1323님 술 먹고 전여친한테 전화했었더라고요 다음날 정중이 새벽에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답장 왔어요 으아 하십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를 했다는 그 섬뜩함 내가 대체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느낌 네 채팅창에 이 정도면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도 전여친이 착하다고 예 극혐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어휴 절레절레 자 전성우님 형님 미세먼지 저리 가버려 한번 외쳐주세요 네 요정도로만 할게요 정인규님 설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내랑 아가랑 조리원에서 배텐 듣곤 하는데요 임신 중에 아내의 꿈에 배디가 나왔다고 하네요 태몽이네요 아 태몽은 아닌가 음 태교를 배텐으로 하신 분인데 아이는 정말 편견 없이 크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판망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게 바로 돼지꿈이라고 하신 분 다 차단해 주시고요 악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되몽 음 음 이름은 성제로 짓자 라고 하신 분 아이야 미안해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고 복권이라도 사라고 돼지꿈이니까 음 2822님 제 생일이 2월 5일인데 호날두랑 네이마르도 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뭔가 기분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음 SNS 프사 혹시 호날두나 네이마르신가요? 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1321님 베디는 세뱃돈을 몇 살까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25인데 올해 받았거든요 아 저도 5만원 받았습니다 예 주시면 받아야죠 예 주실때만 아 티딩창에 아 희월호일이라고 아 전설의 호월히일 말고 희월호일 네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라디오에서 이렇게 배려 없는 퀴즈가 있나 싶지만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풀고 참여하신 분들께는 보상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참여해 보세요 2부에는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6승 19패 했다고 누가 통계를 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오늘 승률을 한번 높여볼 테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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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피르 네 케피르 어려운 용어네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건강 음식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케피르가 소개됐습니다 케피르 캐피탈 할 때 케가 아니라 네 케바케 할 때 케 케피르 케피르는 소젖이나 염소젖 또는 양젖을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 발효 유제품으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케피르 게피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화제가 된 건강식품 케피르로 센스 있는 삼행시를 만들어 주신 분께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분들은 아예 처음 듣는 용어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 왜 겨울왕국 노래가 나왔냐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때 아까 예서 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최애곡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프닝으로 틀었는데 아직도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TMI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볼 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는 동안 케피르 삼행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케피르 삼행시 3421님 역시 이게 왔군요 케인 피를로 르마아르 스탠트넨저지님 케니지 피광통키 르로이자네 마성의 안초딩님 케이크 먹고 피자 먹고 르아르 영화 보면 연휴 꿀잼 처음 본 여자님 케이크 먹고 피자 먹고 르글르글해서 라면도 먹었죠 형 어떻게 알았지 명절의 3대장이죠 원라이프님 캐나다에서 피채촌이 르네상스 풍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설호랭이님 KBSP에서 스브스 왔더니 르브론 제임스 윤인희님 케찹을 뿌리면 피로 오해받죠 르아르 영화에서 7517님 케비아 먹어봤어? 피클과 같이 먹어봐 르그들 중에 하나 죽어도 몰라 사랑둥이님 케이윌과 피카츄의 공통점은 느끼한 남자 아모르판텐추님 캐나다에서 온 피땀 눈물의 상징 르네상스 왕자 박명수 루이스님 케이블카 타면서 어... 이건 아닌데 땡 탈락 닥남주님 캐벡스에서 넘어온 배성재님은 자네라고 하는데 피디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르로이 싸네인가요? 자넨가요? 리로이 자네 콧발간 배충기님 캡 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루엑 어떤 닉네임님 캐스터 배성재 피파게임에서만 중계하네 르무 슬프다 슬프네요 피채촌의 태님 케이크를 샀어요 그녀에게 고백을 하려고요 피하네요 그녀가 또 르르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음... 일단 피채촌의 태님 하나 드리고 피채촌이 누구지? 그 다음에 아모르파텐춘님 하나 드리고요 7517님 하나 드리고요 윤인희님 드리고요 3421님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댕남주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이네요 네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엔 여성스타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TV에 자주 나오는 여성스타들의 목소리로 히노애락 네 네 가지 상황을 표현해 볼 건데요 히노애락 히로애락 잘 듣고 그게 누구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노애락 각각 총 네 명 여성스타 목소리고요 순서대로 한 명씩 들려드리니까 네 명까지 잘 들으시고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에로히로애락 에로히락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자 먼저 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 네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음 누굴까요 나미춘이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자 다시 한 번 히 들어보세요 아 너무 슬픽 네 베버리즈님 여름이 장예원 장예인 장모님 오 하셨습니다 아직 네 명 다 안 풀었어요 음 자 다시 한 번 아 너무 슬픽 누굴까요 이분은 신신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김소희 하신 분이 있고요 안젤 리나 다니엘 로바 네 명 보내신 분이 있고요 아 후장모님 네 자 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 너무 슬픽 노사연씨 보내신 분이 있고요 이번엔 노 가보겠습니다 노 오 무섭네요 화가 나 많이 났습니다 신여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누굴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니다 네 자 스웩님이냐고 김서영씨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누굴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니다 네 아 제가 그 오답만 읽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누굴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니다 하하하하 아 실수로 오답이 아닌 것을 읽었을 수도 있어요 누굴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니다 이건 말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로 가볼게요 에 세 번째 스타 세 번째 누굴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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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프네요 그죠 누가 울고 있을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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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입니다 나미춘이라고 왜 울렸냐고 하신 분이 있고 해나다 아니고요 아 처음 본 여자님 지금 이 말이 작가가 하는 말이다 누구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네 네 하여튼 희노 네 노 부분은 그냥 여러분께 하나 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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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식이가 울고 있어요 하신 분이 있고 아이유 아이유 아닙니다 아 예 답한지를 좀 보고 보다 볼일 걸 음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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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나 진짜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네 이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이 아닐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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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웃음소리입니다 네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다시 한 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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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물개요 아 약간 물개가 껑껑껑껑껑하고 울죠 바다 표범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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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요 다시 한 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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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물개인데 자 아 배성재 땡님 미나, 산하, 모모, 찌위 보내신 분이 있고요 아닙니다 베가놈 아우트님 메탈리카 비틀즈 퀸, 비지스 아닙니다 자 형돈이와 대준이의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듣는 동안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어 4명의 스타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어머 내 머릿결 손톱까지 왜 이러지? 판도가 몰라? 판도가? 가늘어지고 힘없는 머릿결 또 자꾸 갈라지는 손톱엔 독일 멀츠사의 먹는 약 판도가라고 팔모 갈라진 손톱에는 역시 판도가야 판도가 당신의 모발에 새로운 생명을 판투가 격리본 격리본 격리회계 시작은 격리본 창업사장님도 격리 직원들도 격리본 참 똑똑한 격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여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지엄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 배송제에 텐 줄여서 뱉답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러다 안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에 텐 배송제에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의 여성스타 능력자 퀴즈 희노애락을 각각 표현한 여성스타 목소리를 듣고 누구누구인지 4분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나 봐요 두 번째 보기가 살짝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를 맞히신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배가 놈 아우트님 보라돌이 나나 뚜비 뽀 처음 본 여자님 나미춘 오열춘 흥미춘 광탈춘 안개영님 윤세아 김서영 염정아 오나라 여러 보내셨는데 정답을 맞힌 분이 딱 4분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희 김혜선 드라마 서른이지만 17입니다의 한 장면이었고 노 분노 김서영씨 쓰행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김혜선이라고 했네요 신혜선씨 주소합니다 신혜선씨 김서영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못 맞추신 슬픔 애는요 김태리씨였습니다 어제 영화 하지 않았나요? 영화 1987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김태리 그리고 락 즐거움 영화의 한 장면은 아니었는데 유라씨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웃음소리라서요 채팅창에 신혜선씨 불러서 사과하자고 모시고 사과 드리고 싶네요 신혜선씨 김서영씨 김태리씨 유라씨의 목소리 맞추신 분들은 딱 4분이었습니다 3444님 9949님 1557님 0021님께 선물로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건데요 암구호는 이겁니다 제가 배성재 10이라고 하면 배10 듣는 못나니 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비참 시리즈에서 못나니 유니버스가 탄생됐죠 첫 콜필패는 과학입니다 과학 증명 시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맞는 말이라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암구 깔끔하네 우리 알고 있어서 타격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10 듣는 못나니 여러분이죠? 자 어떤 분께 확인해볼까요 8264님 박펠레는 설 연휴에 풍선 받나요? 받죠 6387님 배성재씨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6721님 친오빠가 배10 재밌다고 해서 몇 주째 강제로 듣고 있는데 이젠 제가 빠져버렸어요 6721님께 해볼까요? 배10에 최근에 빠지신 여성분 오빠가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있는 거면 바로 끊깁니다 성별 조작 저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10 듣는 못나니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군필 여고생이라고 하시면 돼요 배성재 10 배10 듣는 못나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익명입니다 익명? 네 네 본인의 정체를 밝히면 주변인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네 좀 그래요 자 친오빠께서 혹시 같이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 계신가요? 네 같이 듣고 있다가 전 옆방에 와서 전화 받았어요 그럼 친오빠께서도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네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네 집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는다는 건 부모님께도 비밀로 하고 싶다 아직 모르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직 모르신다 무슨 뭐 범죄 저지른 거예요? 배10 듣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아 채팅창에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 남자친구요? 아직 없습니다 없으니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배10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하시면 저희가 저희가 부끄럽네요 자 간첩이냐고 물어보신 분까지 있고요 이렇게 조용히 듣는다고 자 배10 듣기 어떠신가요? 신입 청취자로서 처음에는 좀 이게 뭔가 싶었는데 들을수록 빠져들어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대체 뭐죠? 이게 뭔가 이런 라디오도 있나 싶었는데 좀 빠져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매력 있는 거 맞죠? 네 살짝 느꼈어요 매력 살짝 느꼈다 네 DJ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다 아무래도 쭉 듣다 보니까 90%는 디스 같은데 네 채팅창에 오해하고 계시다고 이거 임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상파라디오고요 자 익명으로 이행시 드릴게요 추가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잎 네 익선동은 동? 아 명? 명소입니다 익선동에 계신가요? 아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계시다 종로 쪽이시군요 아 네 맞아 인정인데 일단 좁혔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전파해주시고 채팅창에 종로사는 못난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오빠와 함께 선물 좀 나누으실 건가요? 아 네 뭐 흔쾌히 그래야죠 오빠가 했으니까 굉장히 떨떠름해 하시는데 네 자 종로좌 오빠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채팅창에 종로좌 동생 아 남이꼬 아니냐고 하신 분들까지 있습니다 자 아 첫 콜 필승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 청취율 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엔 다음 분께가 보겠습니다 1199님 다음 시즌엔 과자 월드컵 중계하지 마시고 EPL 중계해주세요 갑자기 또 슬픈 다운되는 문자가 왔네요 음 토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방구석 H열 천재 이승국 네 땡튜버 영화 전문가와 또 함께 했었는데 1896님 오 이분 캐릭터 신선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일요일에 보내신 분 6214님 김선재 아나운서요 여자의 초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무튼 콩카즈 마피아의 김선재 아나운서가 나왔을 때니까 6214님한테 해볼까요? 김선재 아나운서 예 아 이 마피아로 김선재 씨를 지목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에 연휴 때 들은 분들은 네 자 일단 배텐댓는 못나기 이게 암구호입니다 좋은 노래 나오네요 인싸노래라고 예 뚱칫뚱칫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분한테 해볼까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위대한 도전입니다 네 자 화요일에 나미춘 한복데이 그때 설 당일이었죠 9669님 술 마시고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8814님 나미춘 노래가 피자보다 낫네요 피자 그까이 거 아 노래까지 들은 상태에서 보내신 분이네요 8813님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13 네 자 암구호는 배텐듣는 못나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8813님 추날단 아웃 나미춘이 보냈네 피자가 낫지 무슨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번에 노래는 인정한다 장자매 노래 듣고 나미춘 노래 들었더니 최고의 가창력으로 보였다고 하신 분 있고요 땅 파면 피자가 나오냐 1승 2패 갑자기 역전당했네요 수요일에 보내신 분한테 해볼까요? 9356님 배달시킬 때 남친이 있는 척 오빠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척해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혼자 배달시키는데 남친이 있는 척 오빠 뭐 먹을래? 그쪽도 속아주는 거죠 9356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배성재 텐 배텐듣는 못나니 반갑습니다 9356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2시라고요? 이제 고3 올라가요 이제 고3 올라가세요? 네네 근데 굳이 남친이 있는 척을 왜 하셔야 돼요? 아 그 그냥 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모태솔로거든요 모태솔로시다 고등학생이 모태솔로라고 뭐 그렇게 비참한 건가요? 그렇죠 아 저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네네 아 저번에도 이 전화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만 진짜 못 들었거든요 아하 공부 시험기간이라 근데 그때 못 해가지고 진짜 죄송해가지고 네 문자로 사과도 드렸는데 그 문자 안 읽어주시더라고요 아 저희는 뭐 바로 손절해버립니다 아 전화를만 받으셨는데 아쉽게 끊기셨다 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시고 아 진짜요? 네 채팅창에 그 고2가 모태솔로라고 지금 징징된 거냐고 네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다들 화를 내고 계시고 네 파수나 여군가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어떡해요 저 배텐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게 제일 재밌습니까? 저는 남이춘 언니도 너무 좋고요 네 제가 사실 꿈이 라디오 PD인데 네네 제가 이 배텐을 두 시간으로 연장하는 게 제 버켓리스트에요 아 고2이시니까 나중에 PD로 입사하시려면 그래도 한 5,6년은 걸리겠네요 그죠? 그때까지 버텨주세요 그러면 2시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 3시간까지도 해드릴게요 아 그 잘못 알고 계신데 그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지 아 연장이야 언제든지 또 네 진짜예요? 네네네 저 연장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배텐 되는 친구가 또 있나요? 어 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올 한해 좀 힘드실 텐데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시고 바짝 하시고 네 배텐은 가끔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안 돼요 맨날 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미래가 부투명해지지 않을까요? 미래 D D룩디룩 살쪄도 좋아요 자 배텐 듣는 못난 고2님 고3 올라가셔도 열심히 하시고 배텐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2승 2패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으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배성재 10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굉장히 애기 목소리라고 지금 채팅창에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애기인가요? 응 저기 그 배텐과 혹시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한번 나와보셨다거나 저랑 다른 인연이 있으시다거나 아 제가 한번 출연했었어요 아 출연을 하셨다고요? 네 예 그렇군요 아 채팅창에 할머니신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아 저희 채팅창에 피카츄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니고요 네 자 목소리 개인 변조 하신 거죠? 아 네 네 대단하시네요 자 기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룹 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솔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어 저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채팅창에 송은이네 아니죠? 네 최소 30대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팀 이름은 몇 글자인가요? 팀 어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넷 넷 개인 것 같아요 아 네 글자 그룹이라고요? 어 네네 예 그걸 세셔야 되는군요 아 채팅창에 저기 최소 40대 본다고 40대 그룹이 있었던가요?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채팅창에 정답이 거의 안 오고 있어요 어 진짜 제대로 감추고 계시고 요즘 어떻게 활동 중이신지요? 어 요즘은 해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해외로? 네 네 어 지금 나가 그럼 지금 해외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잠깐 들어가 계시고? 네 요즘은 해외에서 팬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혹시 미취학 아동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네 어 오마이걸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땡 땡 네 아 채팅창에 김연자 누님이요 아실 분이 있는데 네 하하하하 네 자 혹시 팀 내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음 비주얼? 비주얼? 아 그렇군요 아 채팅창에 인순이 누나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심수봉 선생님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채팅창에 비주얼이라고 한 거 보니까 비주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자 그러면 혹시 개인기가 있으시면 하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개인기는 조금 못하는데 네 혹시 뭐 듣고 싶은 게 있으세요? 어 혹시 성대모사 같은 거 하실 수 있다면 음 그러면 제가 노래는 하나 네 노래요 채팅창에 그 어 어머님 자식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는데 하하하하 아니고요 자 갑자기 패티김 여사님 같다고 자 제가 그럼 노래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아 점수 점수 동안만 멈춰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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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하고 채팅창에 만수무강하시래요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진아씨의 노래 아 김태균 형님의 옥희 목소리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자 그러면 그 본인을 검색하면 혹시 어떤 검색이 뜨는지 검색 키워드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네 어 요즘은 리듬체조 리듬체조 네 어 그렇군요 리듬체조를 어떻게 잘 아시나요? 어 방송을 보면 많이 아쉬웠어요 아쉬웠다 아 아 이제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채팅창에 남은희 여사님 같다고 하신 분 네 다음에 아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꼬만지 여사님인지 대강치 모르겠다고 너무 네 네 호박고구마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팅창에 여사님 술 조금만 드세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다른 가수의 다른 가수나 다른 그룹의 노래를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모르파티 저기 그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깃발리는 이 느낌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느낌이 납니다 아 그래요? 이 깃발림은 기억이 나요 네 채팅창에 여사님 음복에 취하셨나봐요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직접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이 어느 그룹의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정답자에게는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 텐데 아 음복패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이언트의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아 어떤 분이었는지 굉장히 헷갈리다가도 결국은 답이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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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팅창에 5천만 명 중에 이 텐션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희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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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네 또 한 번 목소리를 들려주고 짧은 시간 저 얘기를 쫙쫙 빨아드셨네요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주희씨가 뒤에서 쿡쿡 지르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들아 수확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도 청취자분들이 어우 귀 빨린다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배태네 어떤 방송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때 데이지가 한 번 또 출연했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배 아프던지 아 또 한 번 불러주세요 저도 주희씨 마피아 게임 꼭 한 번 나와주세요 저희 모시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네 해외활동 잘하시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얼마 전에 그 리듬체조 하신 거 잘 봤어요 보셨어요? 그럼요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지금 너무 네 아쉬움이 어쨌든 채팅창의 음주이라고 음주 측정 요망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음복한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요 아니 컴백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저희 컴백은 네 말해도 돼요? 아 뭐 저희야 네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아 누가 실장님 말해도 돼요? 매니저님에게 아마 빠르게 1분기 안에 1분기 안에 아 그건 얘기 하나 많아 하는 기간이네요 먼저 하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요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저희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마피아 게임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꼭 불러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끊으세요? 네? 진짜 끊으세요? 아 저희 베텐 총찰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싸 네 베텐 추천자 여러분 아 시청자가 아닌데요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무머랜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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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어제는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sbs 배송제 여태 자 배송제 10 채팅창에 주희야 꼭 해장하고자라고 하신 분 있고 주희 내가 술 마시는 것 같다 주희 덕분에 일주일에 피로가 몰려온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정말 통화할 때마다 기분 너무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고 주희 정답 맞추신 분 이도하님 7872님 1681님 9582님 3773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송제 10 다음주 개편을 하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했던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코너가 월간 코너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물 재고 정리 필요한 월말에 함께하고요 다음주부터는 금요일 코너였던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한 베스트 10이 목요일로 생방송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일정 꼭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해입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어? 자 사랑 넌